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파이널 강의. 우리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첫째는 기출 3번. 기출 3번 들으면 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론서. 이론서는 훑어보기 2번 정도 하면 또 포인트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주로 자주 출제되었거나 또는 그 영향력이 강한 문제들을 뽑아서 수출해서 과목별로 뽑은 겁니다. 과목별로 120문제 뽑은 겁니다. 120문제 중에서 제가 잡는 것은 10%는 나온다. 10%는 폐취계도 나온다 그럽니다. 10%. 120문제에 10%면 몇 문제예요? 12문제입니다. 12문제. 12문제에 5점씩 하면 60점 합격이다. 즉 파이널만 봐도 합격이다.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 3번 보고 이론 2번 보고 파이널은 보면 볼수록 유익되는 거니까. 합격이 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00% 합격됩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지절로 합격됩니다.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들으십시오. 공부하지 말고. 제발 좀 공부하지 말고 시청하세요. 드라마 시청하는 것처럼 그냥. 아 저렇구나. 시청 3번만 하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청하러 또 시청 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면 합격이다.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파이널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파이널은 복습하는 의미, 확인하는 의미, 내 것으로 만드는 의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내 것은 틀립니다.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저 문제 봤어. 내 것은 답이 저절로 팍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답이 팍팍 올라오도록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개론. 필기에서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감이 심리학 개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어떤 고등학생이 2학년 1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의 지능지수 평균이 110에서 같으나 1반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80에서 140, 2반 학생들은 90에서 120. 이렇게 점수 분포가 흩어졌죠. 점수 분포가 흩어졌다. 분산되었다. 산포도, 분산도, 변산도 다 똑같은 말이다. 변산 앞바다가 아니라 변산도. 아, 저 문제 기초해서 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아싸, 변산도. 이렇게 합격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빨리 혐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문제 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100% 합격입니다. 1차 합격. 자기 효능감 믿으시고. 2번 문제 가보실게요. 장기 기억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기 기억이에요. 한 기억 요소는 색인 또는 연합이 적을수록. 연합은 묶음이에요. 키워드 묶음. 건우와 시반인은 자동뽕으로 나오죠. 남편이 강렬해서 총선하네? 이게 이런 묶음이 많을수록 뭐예요? 기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연합이 적을수록 쉽게 기억된다. 웃기지 마라. 이런 연합이 많을수록. 즉, 묶음, 키워드가 많을수록 장기 기억 의미로 저장된다.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이다. 나머지는 볼 거 없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완빵입니다. 지금쯤에서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자꾸 답이 여러분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 읽을 시간에 이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까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면 더 헷갈려요. 3번 갑니다. 홀버그의 도덕발달단계 나오죠. 홀버그 도덕발달단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3수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아닌 것은 도덕적 인식이 전혀 없는 단계, 외적 증거, 행위의 결과. 이런 거 안 들어봤잖아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런 거.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뭔가 있어 보이죠. 이런 거는 뭐 외적 증거건 행위의 결과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단계순으로 무슨 단계순이냐. 그냥 3수준 6단계다. 이런 거는 홀버그하고는 관계없다. 끝. 이렇게 공부하는 완빵입니다. 그래서 홀버그 3수준. 나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6단계 이루어졌다. 라고 하고요. 조금 더 추가적이면 1단계는 처벌과 복종의 단계는 1단계다. 라고 하고요. 개인적 도구적 단계. 또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을 개인적 욕구 충족이에요. 그래서 욕구 충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면 2단계다. 또 대인관계. 사회적 순응. 대인관계 나오면 3단계. 또 법 질서. 법 질서 나오면. 법 질서의 존중 나오면 4단계. 사회 규범. 사사. 사회 규범. 또 민주적 사회 계약 나오면 5단계. 가장 좋은 거 보편 윤리적 6단계.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학업을 외현적 행동의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습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습과 수행을 된 남자로 불리기 위해서 잠재학습. 톨만이다. 그래서 똘똘한 남자 톨만. 톨만은 미로 학습이에요. 쥐 3마리. 쥐 3마리가 있는데 잠재학습이라는 것은 쥐 3마리가 미로를 찾는. 예를 들면 쥐가 3마리 있어요. 미로를 찾는 모습을 보고 한 마리가 구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여튼 쥐를 통해서 잠재학습을 알 수 있는 것. 똘똘한 놈. 톨만. 그래서 잠재학습을 알 수 있다. 톨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 같고요. 집단에서 상대적 위치 많이 했죠. 집단 내 규준.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것.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 또 정규분포에서 비교하는 표준 점수. 또 스테나인. 9등급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 스테나인 점수. 표준 등급. 이게 집단 내 규준인데 이 중에서 상대적 위치. 백점 만점에서 백점 만점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런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백분위 점수다. 상대적 위치 나오면 백분위 점수째 집봉.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성격 이론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체크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외우고 틀린 것은 왜 틀렸냐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사사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올포트는 성격은 과거 경험에 의해 확실한 행동으로 과거는 올포트 아니다.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행동 성향으로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보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 성향도 변한다. 어떤 개인의 특질에 의해서 행동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실험법과 조사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량. 실험법은 뭐냐면요. 실험법. 실험법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정해놓고 이걸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법. 조사법은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연구자가 변인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 실험법은 뭐예요. 아 연구소에서 온도와 어떤 장소와 이런 시설물들을 통제 속에서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실험법 마음대로 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조사법은 잘 통제가 안 된다. 왜 자연상태에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변인을, 변하는 원인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 통제하면 실험법. 통제 못하면 조사법.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단계에 바르게 나으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기억 처음에 뭐예요. 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보는 거죠. 습득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습득을 보유하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 파이널. 계속 반복적으로 보유해서. 시험 볼 때 끝에 쓴다. 인출이다. 디귿, 기역, 니은이다. 보시고요. 9번 갑니다. 망각의 원인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소멸이론은 망각은 정보 간의 간섭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어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가 망각되는 원인은. 첫째, 쇠퇴우과입니다. 쇠퇴우과.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쇠퇴우과는 까먹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은 거예요. 쇠퇴우과. 두 번째는 간섭효과. 당구용어로 갠세이. 뭔가 옆에서 이렇게. 답이 얘인데. 답이 얘인데 얘들이 자꾸 간섭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간섭효과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헷갈리지 말라고 답만 보라는 거예요. 왜? 얘 보면 또 본 것 같고. 얘 보면 또 본 것 같고. 얘 보면 또 본 것 같고. 현물제가 이 말 나오면.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자꾸 간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 보라 이거예요. 이거 봤어. 나머지는 몰라. 그럼 얘가 답이겠죠. 간섭효과. 그다음에 뭐예요? 정보 인출 실패. 인출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망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만의 간섭 때문인 것은 간섭효과죠. 간섭효과죠. 그래서 소멸속과 소멸이론이 아니다. 간섭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파이널에서 한 번 다 지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아, 전문제 기출에서 조금 헷갈려는데. 아, 여기서 내 것을 만드는구나. 오, 전문제 기출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내 것이 됐어. 참 우리 임나무 카페 참 좋은 겁니다. 기출에서 자세하게 포인트 잡아줘요. 또 이론강에서 전체 흐름 잡아줘요. 또 파이널에서 마무리 투수. 마무리해줘요. 야구를 보면요. 선발 투수. 야구에 선발 투수가 있거든요. 선발 투수가 잘 던져야 돼요. 첫 끗발이 좋아야 돼요. 이게 기출이에요. 두 번째 중간 개투. 중간이 이렇게 4회 5회 때 이렇게 한 번 바꿔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이론소예요. 그런데 마무리 투수. 8회 9회 때 마무리로 확실하게 승리를 잡는 거죠. 그게 파이널이에요. 이게 이제 파이널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얼마 좋습니까? 마무리 잡아주니까. 켈리의 공변 모형에서 사람들이 내부 또는 외부 귀인할 때 고려한 정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공변 이론은 간단해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이뤄질 때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또 결과에 원인을 알려면 어떤 특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동의성. 또 이렇게 같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저성은 아니다. 그래서 현저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인 모양의 공변 모형은 특이성. 특이성 또는 독특성. 어떠한 행동이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야 된다. 또 일관성. 시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원인으로서 특정 자극에 대한 쭉 나오는데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또 동의성. 특정 원인과 결과 간에 다른 관찰자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 또 동의가 인과관계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동의성, 일관성, 특이성. 이걸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현저성은 아니다. 3번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완방입니다. 11번 갑니다.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가장 높은 반응률. 가장 높은 반응률. 소고가 어렵다. 소고가 어렵다는 건 중독됐다는 겁니다. 중독. 도박이죠. 빠진 거. 그래서 변동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 가장 예를 든 게 카지노 도박 아니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흥분돼서 중독될 수 있다. 소고가 어렵다. 반응률. 가장 높은 반응률입니다. 요즘 주식렬품. 주식도 변동 비율 강하죠. 언제 오를지 몰라요. 언제 오를지 모르고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맨날 미치는 거예요. 자다 깨나 주식.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판 보고 점심 먹고 주식판 보고 근무하다 주식판 보고 자기 전에 주식판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의 나스택 보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중독이죠. 따면 따서 먹고만 두고 이르면 이래서 먹고만 두고 평생 얽매이는 것. 도박, 중독, 주식입니다. 11번 갑니다. 실험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험법에서는 가외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 계속 맥락이 같죠. 실험법은 뭐예요? 실험실에서 온도와 어떤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가외변인 변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가 쉽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실험법에서는 가외변인을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번 갑니다. 상관계수,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관관계는 산포도의 모양에서 계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는 이겁니다. 산포도, 산포도, 분산도 흩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예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점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산포도의 모양에서 계략적으로 흩어진 정도를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가보시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가지는 게 가장 관련도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건데 관련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플러스 1이 관련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조건이다. 인지 부조화 뭐예요? 인지. 대가리가 부조화. 삑사리 났다 이거예요. 이 용어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 인지 대가리 이렇게 얘기할 때 아우 교수님 대가리 좀 약간 민망해요 듣기가. 지금은 인지 대가리 너무 좋아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가리 만들어줘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지 대가리. 이 용어를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을 이러면 뭔가 공부 같아요. 뭔가 학문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공부 별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게임이에요. 게임. 답을 맞추는 게임이다. 게임을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죠. 용어. 용어. 인지 부조화. 대가리가 삑사리가 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욕구 좌절. 욕구가 좌절됐다고 해서 대가리가 삑사리 나나요? 욕구 좌절과 삑사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끝.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공부해요. 인지 부조화. 위소 불가능의 게임. 위소 불가능이 뭐예요? 위소. 위소예요? 위 돼지예요? 아 소의 위인가? 이렇게 소의 간인가? 그러면 소의 간은 간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욕구 좌절은 삑사리 영어 한 게 없다. 끝. 이렇게 보신 게 좋습니다. 15번 갑니다. 개를 대상으로 바블러브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에서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딱 봐도 알죠. 타액 분비, 타액 분비. 뭐 다 외웠을 겁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몇 초 후에 약간의 고깃가루 접시. 연구자는 개 앞에 불빛을 빚었다. 불빛. 그리고 고깃가루를 넣었다. 고깃가루. 그 다음에 타액이 나왔다. 이 고기를 보고 뭐예요?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을 통해서 타액이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자극을 통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온 거죠. 불빛이라는 것을 빚었다. 이건 조건 자극이죠. 조건 자극을 줬더니 뭐예요? 아 또 타액 침이 나왔다. 이건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조건 반응 뭐예요?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 타액. 무조건 반응은 고기에 대한 무조건 반응, 타액. 그래서 타액과 타액이다. 아주 좋습니다. C 문제죠. 이런 문제 나와야 우리가 쉽게 맞추고 다른 사람이 틀려야 다른 사람이 틀리고 말고 우리가 합격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16번 갑니다. 유전이 성격 특질에 비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유전의 성격 특질은 일란성, 서로 외모가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가 가장 좋다. 그래서 양육 환경이 다른. 얼만큼 서로 얘하고 얘하고 양육 환경이 달라요. 다른데 일란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변했나, 갓나갓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건 일란성, 쌍둥이, 양육 환경이 다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갑니다. 이것도 쉽죠. IBM, KBS, MBC, 5. 복잡할 것 같지만 이런 복잡한 것을 배우를 쉽게 해서 IBM, KBS, MBC 이렇게 외우는 건 뭐예요? 무겁다. 그래서 청킹이다. 재부화시켰다. 재부화시켰다. 청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로 가죠. 카텔의 성격이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카텔 나왔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요. 성격특질이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서열적으로 조직화된 건 아이젠크라는 것입니다. 아이젠크가 주장한 외양형이냐, 내양형이냐, 신경증적이냐, 정신병적적이냐 이런 서열에 따라서 성격의 특질이 변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요. 그냥 이런 거 모르고 단순하게 서열적인 건 아니다. 카텔은 이렇게 4번이다. 이게 공부하는 게 완빵이에요. 이런 거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 했는데 예를 들어 하면 또 이거 분명히 외운 사람이 있어요. 얘랑 관계 없잖아요. 그냥 서열은 아니다. 이게 또 완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톨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도덕적으로 인지에 따라 인지, 대가리의 수준에 따라서 인습이냐, 전인습이냐, 후인습이냐 탑 나왔죠. 인지발달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무슨 수준이냐. 인지발달에 따라서 도덕수준이 발달되어 있다.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인지발달에 따라서 이런 수준 또 나왔죠. 그래서 3수준 6단계. 가장 높은 수준 보편적 6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번 현상학적 성격, 현상학적 장.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내 남자 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비지휘적 상담이론, 인간 중심 상담이론, 인본 중심 상담이론, 주관적 경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은 나의 것,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동기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앞으로 과거도 필요 없다, 미래도 필요 없다. 뭐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상학적 장은 현상의, 지금의 현상이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끝. 21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가. 진정제가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집단에게 진정제가 함유된 과제를 먹게 하고. 한 집단에게 진정제가 들어간 걸 먹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진정제에게 아는 동일한 과제를 먹겠다. 이건 어떤 실험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죠.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놓고 실험하는 과정이에요.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법이다. 쉽지 않습니까? 22번 갑니다. 침팬지 남았네요. 침팬지 남으면 이거 통찰학습이다. 그래서 퀼러가 주장하는 퀼러. 통찰학습이다. 원숭이에요. 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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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팬지가 동문해서 이렇게 바나나가 나무에 열려 있는데 으악 으악 그걸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무 같고 으악 으악 막 툭 쳐는데 바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침팬지가. 아하 바나나를 딸려면 나무로 치면 떨어지구나. 그래서 아하 이론. 그래서 통찰이론을 아하 이론이라고 한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론 통찰학습. 통찰이론 침팬지 퀼러가 주장했다. 퀼러가 주장한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갑니다. 표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표본은 샘플링. 표본 측에서 표본의 크기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표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잡아야 되는데. 초등학생들. 초등한테만 표본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표본을 잘못 설정한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지보차도 줄어든다. 웃기지 마라. 표본의 크기가. 표본이 표본의 크기를 전 국민으로 크게 할수록. 그래서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야 표지보차가 줄어든다. 왜? 그만큼 많은 대상으로 하고 샘플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보차, 표준오차. 여러분 샘플링을 많이 할 때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야지 표지보차가 줄어든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통계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의 모평균 간의 차이.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집단 나오면 두 개의 집단 나오면 T검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다회기분석이 아니다. 중다회기분석은 중다. 많은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를 중다회기분석이라고 해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중다회기분석이다. 이거 몰라도 돼요.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기분석이다. 중다회기가 아니라 T검증이다. 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5번 갑니다. 의미 있는 0의 값이에요. 0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명서등비 있죠. 명서등비 척 뒤에서 척 보면 M입니다. 명명척도. 명명척도라고도 하고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이름의 차이정머만을 나타낸다. 서열척도 이름 플러스 순서까지도 나타낸다. 등간척도 이름 플러스 순서 플러스 간격까지도 나타낸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온도계에 대한 예가 많다. 비율 적도 이름 플러스 순서 플러스 간격 플러스 비율 즉 곱하기가 된다. 0의 의미가 있다. 0의 활용도 0 때문에 변한다. 그래서 이걸 비율 적도로 간다. 2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신자들이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개념은 신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종교의 교주가 곧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멸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나쁜 교주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구원됐다가 또 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더 빠져들어요. 미치는 거죠. 미친 거죠. 뭐가 미쳤어요? 대가리가 미쳤죠. 대가리. 뭐예요? 인지적 고려. 인지 부조화. 얼마나 쉬워요. 27번 갑니다. 참 인지 참 대가리 참 좋아요. 정말로. 제가 만들어드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미우에서 알파고를 만들 때 저는 대가리를 만들었습니다. 망각에 대한 설명. 망각.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난 주요 원인은 대치화. 또 나왔죠. 대치가 아니라 뭐예요? 간섭이다. 대치가 아니라 간섭이다. 대치는 대치동에 있다. 28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포의 집중경황치. 집중경황치 또 중앙집중값. 중앙집중값 또는 중앙집중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는 대표값. 대표선수.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1, 1, 1, 1, 1, 2, 2, 2, 3, 3. 이런 숫자에서 누구를 대표선수로, 누구를 중앙집중으로 하냐. 그래서 아, 최고 많이 나온 걸 중앙집중으로 한다. 최빈값. 다 더해서 7로, 사례로 나눈 것수로 대표선수로 한다. 평균값. 가운데 있는 애로 대표값을 정하자. 중앙값. 그래서 얘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 평균값, 중앙값이다. 라고 보고요. 29번 넘어갈게요. 조건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행동 조성.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올바른 행동은 처벌보다 강화. 칭찬이 더 유익하죠. 그래서 강화보다 처벌 강화다. 웃기지 마라. 강화를 더 강화해야 된다. 30번 갑니다. 감각 기억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없는 것은. 감각 기억이에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기억. 전체 보고법 방식의 부분 보고 싶다. 영상 기억의 용량이 더 크다. 영상 나오니까 뭐가 떠올라요? 영화가 떠올르죠. 영화에 나올 때 감각적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영화의 3유소가 뭐예요? 영화의 3유소가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흥행을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유소를 쓴다는 거예요. 첫째, 선정적인 장면. 이 한 장면들을 꼭 쓸데없이 넣어요. 예를 들면 뭐. 영린인가 어디 나오면. 임금이 나오는데. 현빈이 갑자기 현빈인가. 누가 우퉁을 쫙 벗고 등 쫙 나오고 이런 거. 선정적인 모습. 또는 폭력. 폭력적인 모습. 또는 욕. 시베리안 나이트. 이런 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 왜 자극되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상은 부분 보고식 방식. 즉 욕이나 선정적인 장면. 이런 폭행, 폭력. 이런 장면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 전체 보고식 방식이 아니라. 전체 보고는 잘 안 나오죠. 영화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억나는 부분이 더 자극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31번 갑니다. 성격에 관한 이론에서 특성 이론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답 체크하고요. 답만 보라 이거예요. 또 잔술이 왔는데 답을 안 보면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든다. 주안점 어디 인천에 주안력이 있는데. 그 주안력의 가운데가 주안점인가. 알포트는 성격의 기본 특질, 중심 특질, 2차적 특질, 2차적 특질, 정신 특질. 이거 왜요. 도서관에서. 아이젠크는 아이젠크 또 나오네. 역동은 정신 역동 이론이다. 특성 이론이 아니다. 끝. 답 4번. 이거 외울 시간에 이거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안 보이게. 보면 보게 되니까 다 지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얼마나 필요해요. 안 보이게. 다 지운 다음에. 특성 이론은 정신. 성격의 역동은 정신 역동이다. 특성 이론이 아니다. 끝. 4번이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가. 자. 32번.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와 대가리 부조와 설명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옳은 거죠. 옳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건 안 봐야죠. 왜? 바이러스니까. 또 바이러스 본데니까 또 그리고 역시 공부는 어려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모든 측면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경험한다. 당연히 경험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건 정말. 아이고. 눈누피 구고 1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34번 갑니다. 아들러가 인간의 성격. 아들러. 열등감. 아들 못 낳아서 열등감. 그러니까 뭐요? 우월감 추구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신경증 욕구. 신경증 욕구는 아니다. 끝. 얼마나 쉬워요. 신경증 욕구는 호나이라는 사람. 호나이. 나인아이 호나이. 호나이 몰라도 돼요. 알면 뭐 할 거예요 호나이를. 어차피 사본인데 답이. 공부하는 이런 거 잘 아셨죠? 호나이건 한우이건 알 거 없습니다. 고전적 조건 원리를 가장. 고전적 조건 원리. 무조건 작업을 통해서 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뭐예요? 불안감소예요. 불안감소. 불안과 공포를 감소하는 거다. 불안감소 기법의 가장 핵심 포인트. 체계적 분감법이다. 끝.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번 갑니다. 통계적 의미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왜?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닌 실험 처치에서 인과응보 결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미이다. 우연이의 또. 우연이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나이트클럽에서 누구를 만났네.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36번 갑니다. A씨가 똑똑한 사람은 대개 성격이 똑똑한 사람은 참 성격이 차가워. 원래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목적 성격이론 또는 내연성. 내연적 성격이론. 원래 쟤는 저럴 거야. 내연성 성격이론. 안목적 성격이론. 라고 보고요. 37번 갑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고픔, 목마름 같은 결핍 욕구를 중시한다.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등하등. 동물이죠. 먹고 싸는 거. 그래서 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단계. 자아실현. 성장 단계. 자아실현을 중시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8번 갑니다. 기온에 따라 학습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독립변수는 원인이죠. 종속은 결과이고. 학습 능률이 어떻게 달라졌다. 이건 결과니까 종속이죠. 뭐에 따라? 기온에 따라. 기온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독립변인이다. 39번 갑니다. 인간의 성활동을, 성행동을 킨제의 보고서. 킨제의 보고서. 보고서는 뭐예요? 조사한 거예요. 보고서니까 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한 거다라고 보고요. 40번 갑니다.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1차 강화물이다라고 나오는데 1차 강화.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1차 강화물이 아니라 2차 강화물이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이나 칭찬은 1차 강화물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2차적 강화물이다. 그래서 2차적 강화물, 연합을 통해서 돈, 칭찬 이런 거고요. 1차적 강화물은 강화물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강화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갑니다. 어떤 조건 자극이 일단 조건 형성이 되고 나면 이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들도 유사하다. 자극이 일반화가 있다. 유사한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자극 일반화 끝. 42번 갑니다. 또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에서 논용기에 잘 익으면 논용기가 통합적이고 잘못 익으면 절망합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에릭슨 발달 단계에 지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젖을 잘 주면 신뢰감, 안 주면 부신감, 유학이다. 똥을 잘 싸면 자율성, 못 싸면 수치감이다. 초기 아동기. 내가 인형놀이 혼자 잘할 수 있다. 추도성 못하면 재의식, 학년정기. 학교 가서 숙제 잘하면 근무성, 못하면 열등감, 학년기. 청소년기, 잘 발달하면 자아정치감, 못 발달하면 정치감 혼미. 성인 초기, 대학교 들어가서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없으면 거립감. 또 한참 일할 나이에 취업해서 돈 잘 벌면 생산성 못하면 침체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도의 그예. 척보면 M이다. 라고 해서 그예가 잘못 작지어진 것은 지능검사로서 측정한 지능지수. 지능지수는 등간척도다. 등간 간격의 지능이 110, 190 이런 어떤 간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능지수. 웩실러 지능지수는 등간척도에 해당한 간격. 얼마큼 간격을 유지하는지 등간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단계에서 적합한 것은 적합한 건 적합한 것만 보면 되겠죠. 에릭슨이 지정한 8단계 중 앞에 몇 단계는 아동초기에 나타나며 프로이드의 구강기, 항문기, 남문기 어느 정도 상황으로. 에릭슨과 프로이드는 앞부분 구강기, 항문기에서 구강기는 뭐예요? 이리비드 욕구가 2배가 있죠. 그래서 에릭슨의 유학이 저술 빨고 안 빨고 저술 잘 빨면 신뢰감, 저술 잘 못 빨면 불신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행동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건화되었다. 미신 행동이다. 우연히 나오면 미신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미신 행동은 우연히 특정한 행동이 결과와 조건이 조건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극 추구 동기예요. 설명이 틀린 것은 이 동기는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동기는 사회적 동기로 분류할 수 없고 본유적 동기로 분류했다. 자극.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 오면 만약에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건 사회적 동기가 아니라 본능적 동기다. 자극 추구는 사회적 동기가 아니라 본능적 동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통찰, 모방, 잠재학습 이런 것들은 대가리로 하는 거예요. 인지학습이다라고 하고요. 연합학습은 특정 자격과 그에 반응하는 결함됨을 이식한다고 해서 연합학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얘는 인지 대가리 학습. 연합학습은 인지학습이 아니다. 인지 대가리가 아니다. 그냥 연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집중 경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편포된 품포에서 집중 경향치를 선택할 때 어떤 집중 경향치를 선택해도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보면 똑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 경향치는 하나의 점수 분배에서 중심적 경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의미가 다 틀리죠.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빈도수, 채빈으로 하냐 또는 평균으로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정규본포에서는 똑같아요. 정규본포에서는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이 다 똑같고 정적분포에서는 평균치가 크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정규본포나 정적분포나 부적분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서경험을 경험하는 또 걱정돼서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편에서는 채빈가 크고 중앙치가 크고 이거 외우지 말라니까요. 패치기도 안 나와요. 그냥 얘들에 따라서 다 똑같이 의미하지는 않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다음 중 정서경험을 설명하는 제임스라는 게 그래서 정서 나오면 제임스 랑게다. 철수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옆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온몸이 쫙 소름이 들어왔다. 소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정서 나오면 제임스 랑게. 정서 나오면 또 한 번 우리 있죠.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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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우. 권상호. 천국의 단. 최지우 이름이 정서였어요. 권상호 실장님. 둘이 서로 헤어졌다 만났죠. 던도야 던도야 보고 뒤부터. 띠따님 띠따님 보고 뒤부터요. 던도와 띠따님. 유명한 청국의 계단. 정서 나오면 제임스 랑게. 제임스는 청소. 랑게는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한 내용이나 속성을 실제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잘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타당도다. 연구자가 심리검사의 예측량. 예측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 두 가지죠. 미래를 준거. 어떤 준거 기준점으로 기준이 되는 걸 통해서 맞냐 안 맞냐를 본다. 현재의 기준과 미래의 기준이 알아보는 거 예언 타당도. 현재의 검증된 기준과 동시 패션으로 알아보는 건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를 공인 타당도로 하죠. 그래서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가 있는 거 준거 타당도다. 52번. 규인이 왔네요. 규인 원인의 도착지죠. 결과 규인의 대응 추리 이론과 거리가 뭔 것은? 그래서 일관성, 일치성, 독특성 이 세 개는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일관성, 일치성, 독특성은 뭐예요? 켈리의 공변 원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켈리의 공변 원리에 해당한다. 대응 추리 이론이 아니다. 켈리 몰라도 돼요. 그냥 일관성, 일치성, 독특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지각에서 첫인상의 중요성, 첫인상의 신근 효과를 부적합하다. 그래서 첫인상은 뭐예요? 초두효과죠. 첫인상이 좋다. 첫사랑의 여인, 초두효과. 마지막 여인이 기억난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신근 효과.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이 잘 난다. 신근성 효과.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파이널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신근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최신에 본 게 시험에 나왔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기억이 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근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파이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당일 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 날 집에 있어봤자 심란해요. 마음이. 빨리 집을 떠나 학교로 가십시오. 학교 가면 미리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있던 어디 정지에 앉아있던 차에서 공부하던 그때 두 시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정도 미리 가서 기출 문제. 이왕 책 본 거 답만 한 번 보세요. 또 파이널 한 번 답만 보고 답만 계속 보다 보면 신근성 효과. 그때 세 시간에 본 게 바로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세 시간 동안 본 게 오 이거 시험 봤지? 아까 봤지? 오케이. 그럼 합격이에요. 자발 중이야.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 신근성 효과를 달라는 말로 골든 타임이다. 시험 볼 때 집에 있지 말고 학교 가서 세 시간 전에 가서 파이널 답만 보기. 기출 문제 답만 보기. 세 시간이면 한 시간에 한 번 다 띌 수 있어요. 세 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근성 효과를 발휘하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54번 갑니다. 정신 역동적 관점의 학자들과 그 설명이 풀린 것 같습니다. 설리반. 설리반은 세 가지 성경 요소는 어느 한 요소가 지배적이고 다른 두 요소가 조화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설리반은 불안은 항상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배적이고 안 지배적이고 쭉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냥 설리반은 세 가지 설리반이 아니다.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이다.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대학생들은 축구와 야구 중에서 축구와 야구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할지 이렇게 빈도다 비율이 3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걸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증은 둘 중에 하나 두 집단을 검증할 때는 비교할 때는 T검증 세 집단을 검증할 때는 F검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어떤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강화 계획에 대한 설리반은 거리가 모으셨습니다. 변동 비율과 변동 관격은 변동은 항상 변동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 일시적이 아니다. 변동은 항상 움직인다. 그래서 일시적 아니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하루에도 열 번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이런 분들의 특징들은 다 보려고 해요. 쓸데없는 거 다 보려고. 이런 분들의 특징들은 뷔페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뷔페 가면 다 맛봐야 돼요. 1번부터 D 글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 맛봐야 돼요. 다 맛보고 여기 갔다가 다 먹고 화장실 토하고 여기서 다 먹고 화장실 토하고 여기 다 먹고 그래서 뷔페 끝나면 또 병원 가서 약 먹고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뷔페 많이 간 사람들은 쭉 둘러봐요. 그냥 포인트만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는 삼치다. 삼치 하나 먹고 또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산뿌리 이런 거 먹고 또 육회 이런 거 먹고 이런 거만 딱딱 먹어야지. 그냥 무슨 여기서부터 그냥 비빔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빔밥, 쌀밥, 보리밥 그냥 딱 먹고 설사 쫙 하고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다 분석하고 설사 먹고 다 분석하고 병원 가고 다 분석하고 링기를 먹고 시험 볼 땐 틀리고 헷갈려서 그냥 포인트만 딱딱 잡아요. 57번 갑니다. 주어진 자격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및 지각을 근거해서 주어진 주어진 자격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모양이 굳었다. 모양 형태가 됐다. 형태재인이다. 이것을 주어진 자격이 무엇인지를 굳은 형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 형태 형태를 끄집어내는다. 형태재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 초기 성인 초기 성인기 초기 성인 대학생 초기 성인이니까요. 성인도 아니고 초기 인기 대학생 애인이 있으면 진밀감 없으면 고리감 59번 갑니다. 브루드의 심리성적 발전에서 초자아 도덕적 자아 남금기다 그래서 남금기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에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아빠가 아빠하고 아들과 대적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내 꼬치를 짤릴지 모른다. 이런 도덕적 불안이 생긴다. 초자아가 발생한다. 남금기 브루드가 얘기한 겁니다. 브루드 이 새끼가 이상한 거 만들었습니다. 60번 A타입 성격의 특성이 아닌 것은 A타입 다율질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약속 불이행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약속을 철저히 시키는 스타일의 A타입이다. 61번 갑니다. A타입 많이 나와요.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분노 적개심이 있고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거 비성격 늑작지근하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여유가 있고 시선평은 셈이 안나옵니다. 61번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조건작업과 부조건작업에 배열할 때 조건형성과정에서 가장 오래 무조건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있고 여기는 조건 반응이 있겠죠. 침이 나오고 여기는 종술을 땡땡땡 치는데 종을 계속 퇴요. 침을 흘릴 때까지 계속 칠 때 가장 오래 지속된다. 강화가 지연이. 그래서 이걸 지연 배려 지연. 계속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거예요. 계속 종술, 밸술을 지연 배려 이 중간에 어떤 자극을 줬다. 이 중간에 이건 흔적이 생겼다. 그래서 시험 문제 10초 후에 10초 후에 먹이를 줬다. 그래서 10초라는 흔적을 줬다. 이럴 때는 흔적. 또 먹이 침을 흘리고 종을 쳤다. 이건 뒤로 간 거죠. 후진배열. 찌찌뻑 시켰다. 동시배열. 살인사건이나 화재 등으로 죽은 사람과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중 누가 더 많은지를 분주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멍만한 확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교통사고로 사람 죽은 걸 많이 봤다. 그러면 아 저럴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 가용성 발견법 63번 갑니다. 심리학에서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가장 거리가 모순 독립변인은 주로 실험자의 실험의 의도와 항아없이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임하기 전에 자연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독립변인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상태를 측정하는 변인이 아니다. 독립변인은 원인이 되는 변이다. 끝. 64번 갑니다. 다음 학습방법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것은 실험자는 지루하여금 지렛대를 들으면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 첫 단계에서 지렛대 근처에 오기만 해도 먹이를 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렛대에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조성한다. 조성 단계별로 단계별로 조성하는 것을 조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이걸 단계별 조성 조형이라고 한다. 상관계 설명 중 틀린 것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주로한다. 이것이 헷갈릴 수 있어요. 상관관계는 A와 B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호 교류하는 겁니다. 찌찌퐁 하는 게 상관관계예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얘가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니다. 상관계수는 A와 B가 서로 상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얘가 한계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아니라 한 변수와 다른 변수가 서로 찌찌보가는 거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66번 갑니다. 에킨슨과 시프렌 영어 몰라도 기형 설명 틀린 것은 감각기관들은 직렬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감각기관은 보면 감각기관들은 정보처리를 직렬적으로 쳐기보다는 한꺼번에 감각기관은 어떤 기억이 오면 한꺼번에 딱 쏟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 쉬워 안쉬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직렬적으로 기능한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쏟아진다. 직렬적 엑스표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에 그럴 것이다. 그런 기본적 귀인.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체래. 이런거 이런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몇번 안치켰는데 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또 늦어. 그러면 아 쟤 원래 저래. 이런걸 기본적 귀인 오류라 간다. 내연성 요인 또 이런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68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입장을 지정하는 성격 1호는 현상 자기 개념 자기 개념 긍정적 경험 자기 개념 그래서 쭉 나오고요. 자기 개념 나오면 현상 학적 장애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 내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자기 개념 경험이 중요하다. 자기 개념 경험 즉 자기 개념 주관적 경험 타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상 학적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딱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자기 개념 나왔네. 현상 학적 이론 끝. 이렇게 보시면 완빵입니다.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10대 20대 30대를 동시에 묶어놓고 이런 변화 과정을 추론하는 거 횡단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보고요. 이 횡단적 연구 방법과 동시에 횡단적 연구 하고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 횡단 종단법 이렇게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나오면 크게 볼 거 없으나 70번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는 건 마이너스죠. 뺐죠. 그래서 부쩍 강화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쩍 강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 밖에 머무는 집 밖에 머무는 집 밖에 머무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강화한다. 부쩍 강화 실험법과 조사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또 나왔네요. 반복적인 내용인데 연구자의 통제 변화 72번 합니다. 성격의 FIG5 요인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만 외호성 정경 빅5 외호성 정경 외양성 호감성 호감성을 친밀성 또는 친밀성 호감성 타인과 조화 친화성 같은 말입니다.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양성 친화성이 친밀성 호감성 성실성 정답 2번 73번 갑니다. 검사의 내용이 직장하는 속성 과 일치하는 지 논리적으로 논리적 이다. 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무엇이 검사의 내용이 내용 내용 지지 봉 내용 타당 도치가 다 써있죠. 73번 갑니다. 성격 이름과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얼 버튼은 성격 과거 과거 명이 아니다. 또 나왔네요. 제가 포인트 하시고 75번 합니다.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찰법은 실험법과 같이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므로 관찰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시다.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나 관찰변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방법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관찰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관찰변인을 당연히 관찰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해야겠죠. 왜? 관찰법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관찰변인은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관찰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건 관찰법이죠. 76번 개나리가 장미가 피울 때는 그렇지 않고 유독 진달래가 피울 때만 콧물이 나온다. 참 독특하죠. 독특성이다. 77번 나중에 학습한 정보가 먼저 나중에 했죠. 나중에 역행이다. 앞에가 순행. 먼저 한 건 순행. 나중에 한 건 역행. 뒤로 가는 거니까 역행. 마이클 잭슨 역행 간섭이다. 78번 합니다. 한 번 도박에 빠지면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를 학습 어리로 한 번 도박에 빠지면 한 번 주식을 하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왜? 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딴 기억이 한 번 땄거든요. 하루에 10% 오르면 천만원 넣는데 하루에 100만원 벌었어. 우와 주식 주식분이 할 게 없어.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분 강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박자의 오류가 있어요. 신명이 나와요. 도박자의 오류라고. 딴 것만 기억나요. 100만원 잃었는데 그 다음에 또 100만원 잃었다가 그건 까먹어요. 또 오류에요. 100만원 잃은 건 다음에 200을 벌기 위한 준비 단계일 거야. 합리화식에서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79번 갑니다. A씨의 아이는 항상 우유를 보고 물이라고 이해가 간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단어를 바로잡아준 후 아예 우유에 대해서 도식을 변환시키려고 한다. 도식을 변환시키는 건 동화와 동화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우유를 보고 물이야. 이건 동화된 거예요. 그런데 도식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아 물 종류인데 우유는 이렇게 우울하고 다르단다. 이렇게 해서 우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 이걸 조절한다. 조절. 80번 갑니다. 정상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상 분포를 따라하는 변이니 지점수 평균이 0이고 별량은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 분포란 지점수로 되는 표준 정균 분포로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다. 평균이 0이고 별량이 1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래서 별량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외우시면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지점수의 평균은 0이고 별량 별량 표준 편차 별량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그래서 별량은 없다. 표준 편차다. 라고 보시면 정규분포 나오면 표준 편차예요. 별량이라는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헛발질 정상 분포의 양 끝쪽은 점사 X축에서 끊어난다.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거 뭐하러 외워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1번 가보실게요.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한 기억 요소는 생인 또는 연합이 연합이 많을수록 기억이 잘 된다. 적을수록 많이 많을수록 뭐 같은 문제죠. 확인하시고요. 82번 갑니다.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우 어린 아동은 두려움 과민성 활동성 긍정적 감정 그리고 기타 정서적 특성에 대한 상황에서 서로 같다. 서로 어떻게 같애요. 다 개인마다 틀리죠.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끝. 설명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또 나왔네요. 철수가 영희와의 약속 장소에 지어치러 가던 중 안전사고를 인해서 약속 시간 늦었다. 그럼에도 영희 철수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제가 원래 그래. 그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 기인이론. 언어적 재료에 관한 장기 기억의 주된 특징을 나타낸 것은 장기 기억이죠. 오랫동안 기억하니까 무한대. 장기는 무한대. 의미 부호가 됐으니까 무한대로 비교됐죠. 비교적 영속성 계속 영속성 부호와 무한대 저장기능 그렇다. 85번 갑니다. 마라톤 경주 중계를 보는 도중 한 선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설마 게스탈트 마라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집단을 뛰는 집단이에요. 게스탈트 집단 형태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반대로 가요. 이 사람 중에 팍 뛰죠. 공통 운명의 원리다. 공통 운명이 잘 보이는데 반대로 가면 눈에 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다. 자극 추구 성향 노아 에피네프린이란 신경 전랄물질이 통제하는 책에서는 흥분 수준이 낮다. 노아 에플린 노세 노세 설명 수준에서 노세 노세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 신경 전랄물질을 통제 이 호르몬을 통제를 잘해요. 통제를 잘하면 흥분이 낮아지겠죠. 통제를 잘하니까. 그래서 통제를 잘하면 자기관리를 잘하면 흥분 수준이 낮아진다. 그렇다. 통제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잘한다는 것이다. 87번 합니다. 성격 핏파인의 특징의 척도가 틀리게 됩니다. 외향성 나옵니다. 외향성 위축된 쪽 나오는데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한 건 외향성이 아니라 호감성이죠. 호감성 친화성 친밀성이다. 끝. 88번 합니다. 아들러가 인간의 또 나왔네요. 신경직적 욕구다. 신경직적은 호나이가 주장했다. 끝. 중복된 문제가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선별하면서 지금 문제가 들어가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89번 인지학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태주의 공간적 관계보다도 시간적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형태주의에서는 시간 변인보다는 지각의 특수 문제 그래서 공간적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시간 변인과는 상관이 없다. 지각 변인이다. 그래서 비연속적인 인지연상을 파악하고 있다. 통찰이 있죠. 통찰. 미해결 과제를 미해결 과제를 자각과 통찰로 총털로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공간적인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시간 변인과 관계 없다. 어떤 지각과 또는 공간적 요인과 관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의 성격을 공통특질 많이 나왔죠. 알퍼토 그래서 공특질 공통특질 개별특질 공개하라 알퍼토 끝 공개 공통 개별 공개하라 알퍼토 끝 91번 갑니다. 비율 적도에 해당하는 것은 길이 길이는 비율 어떤 절대 영점이 있는 비율 적도의 길이네. 이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 무게 신장 수입 매출액 출생률 이런 것들은 곱하기 곱하기 비율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길이 170과 175의 비율을 150과 비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율 적도 곱하기가 된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효과적으로 학습되기 위한 조건은 고전적 조건 형성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된다. 근접성의 원리죠. 무조건 자극 음식물이죠. 종을 땡땡땡 친다. 조건 자극이죠. 이것들이 서로 가까워야 조건 형성이 된다. 근접성의 원리 1번이다. 라고 봤고요. 93번 갑니다. 양적인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다수일 때 변인인간의 상호관계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정준상관법 변인인간의 군집간의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양적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다수일 때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 이럴 때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거 정준 많으니까 정확히 얘기했죠. 그래서 정준 상감분석이다. 그래서 정준 상감분석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94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원에서 영화가 새로운 정보를 비추어 자신의 도식을 또 나왔죠. 조절. 새로운 변화에 비추어 자신을 도식한다. 조절이다. 라고 보고요. 원점수 25은 지점수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지점수 지점수 구하는 건 뭐예요. 표준 편차분에 표준 편차분에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원점수 빼기 평균이 계산법이다. 표준 편차가 4네요. 그러면 4분의 원점수는 25죠. 25 빼기 평균은 평균 20이죠. 그러면 4분의 5 해서 정답이 플러스 1.25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고요. 이걸 T점수로 환산할 때는 T점수 공식은 10 곱하기 지점수 50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번 갑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 1의 사용만으로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 신뢰도 뭔가 이거를 똑같은 모양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 보고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1의 사용한 결과만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일관성 척도 또는 반분 신뢰도 이런 것들은 1의 사용만으로도 서로 모양이 간량하냐 알 수 있다. 97번 갑니다.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쥐가 부쩍 자극이 올 것이라고 신호를 알고 미리 피하는 것을 도피 학습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도피 학습이 아니라 회피 학습이다. 도피가 아니라 회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피하지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척합보관성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들 간의 관계를 규칙성 있게 이해하고 조작한다. 조작하는 게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조작단계 조작단계를 우리가 역지사지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조작이 가능한 거 역지사지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조작 역지사지 찌집봉 99번 갑니다. 비확률표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률표집이죠. 확률표집 단순 무선표집 칭합표집 유충표집 같은 말입니다. 군집표집 체계적 표집은 확률적 표집이다. 라고 보고요. 대내에 여기서 비확률표집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단순 무선 체계적 유충 단순 무선표집 군집표집은 유충 체계적 단순 무선표집 군집표집은 확률표집이다. 대내에 우방구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반부가 손상되었을 때는 주로 얼굴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 우방구 얼굴 인식 특집법 110번 101번 합니다. 성격 특징 성격 특성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개인적 신념으로 타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별로 타인 쟤는 저럴 거야 내연 성격이론 많이 나왔죠. 102번 합니다. 호나이가 아동의 성격 중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하는 이유로 부모님의 부모님이 반항을 하고 싶은데 반항을 못해. 왜 그런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또 부모님이 두려워서 또 제의식을 느껴서 또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사랑 두려움 제의식 무기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번 종속변인에 관한 변화가 독립변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내적 자 보세요. 종속변인에 나타난 변화가 변화가 독립변의 영향 독립변화 때문에 종속변화가 나왔다. 이건 내용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내용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 내적이 잘 맞았다. 104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물속에 기억한 내용을 물속에서 물속과 물속에서 회상이 잘 된다. 물속과 물속이 서로 연결됐죠. 연결됐다. 이걸 맥락 되었다. 맥락 맥락이 이어진다. 맥락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멎은 내양성. 내양성 있는 사람은 별로 호감성이 않죠. 내양성은 관계없다.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 상태로 오는 것은 뉴런 휴식기니까 뭐예요?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다. 음성을 듣고 있다. 왜? 휴식기니까. 음성은 잘 나타나지 않은 거죠. 107번 애드 워스라고도 하고 애니워스라고도 하는데 낯선 상황 실험에서 낯선 장소에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피한다. 피하죠. 회피. 회피의 짝이다. 108. 연결망이 통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연결망을 해서 전화해서 좀 알아봐. 또 전화해서 좀 알아봐. 전화해서 알아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거 눈덩이 표집. 주로 논문 표집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심리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전화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에 좀 알아봐. 소개 좀 시켜줘. 또 알아봐. 또 알아봐.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사례수를 늘리는 거 눈덩이 표집. 109번 갑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어. 아침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도록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럼 뭐요? 침대를 정리 안 하면 처벌하고 잘 정리하면 칭찬하고 안 정리하면 좋은 걸 빼고 또 잘하도록 모방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처벌, 긍정적 강화, 규정적 강화, 모방 다 모두 해당된다. 110번 갑니다.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산포대의 형태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면서. 자, 이건 뭐야? 두 변인이 높아요. 높다는 것은 우상향입니다. 얘가 높으면 얘도 높고, 얘가 높으면 얘도 높고, 얘가 높으면 얘도 높다. 그래서 이 같은 관계에 있는 걸 우상향이라고 한다. 우상향, 우상단. 흩어진 정도가 매우 적어. 일로 흩어지지 않고 일로 모여 있다. 서로 정적, 플러스,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정적 관계. 우상단으로 가면서 흩어진 단어가 매우 적, 매우 작다. 즉, 일, 우상향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뭉쳐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11번. 전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피하는. 자, 잠재적인 손실이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 손실이 있으면 손해보기 싫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이 있다. 이익이 생기면 이익보다는 안전을 치고 해. 추측도 마찬가지죠. 추측도.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 손실이 생긴 것 같으면 감수하고 딸라고 그래요. 또 이익일 때는 이 정도면 또 자꾸 팔까? 이렇게 해서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중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감각운동이다.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에요. 전 조작기에도 이루어집니다. 최초는 감각운동이다. 예를 들면 우유를 먹다가 우유병에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유병이 이불에 있구나. 없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감각운동기가 최초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패스팅거와 칼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피검자들은 적은 돈,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외에 일어나는 결과를 옳은 것은. 인지로를 생각합니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왜? 보상효과에요.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지만 그래도 나는 재밌어. 재미도 있어야 보상을 받지. 그런데 많은 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받으니까 됐어. 그래서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왜?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연애할 때도 많이 써먹으면 됩니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너무 선분을 많이 해주면요. 나중에 실상합니다. 적은 돈을 받으면 얘한테 뭘 잘해줘야지. 이렇게 또 불쌍하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114번 갑니다. 특정 검사에 대한 반복 노출로 인해서 연습효과를 줄이고 이 검사와 비슷하다. 비슷하다. 같은 유형이다. 동영검사 신뢰도. 115번 갑니다.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너무 추우면 몸을 뜨는 것 같이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항시. 항시 유지해야 된다. 항시 시상화법 끝. 116번.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두 변수 사이 간의 관계의 상관계수의 절대치에 의해 규정한다. 그렇죠.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이게 상관관계니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두 상관계수의 절대치에 의해서 절대값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잘 하느냐. 그래서 절대치에서 규정된다. 그렇지. 절대치 맞다. 117번 갑니다. 강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비율과 함께 또 나왔네요. 강화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반응이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왜 변동이니까. 체크포인트 있으시고요. 118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의 강의를 받던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홈그라운드죠. 홈그라운드가 뭐예요? 홈그라운드에 기억됐다. 부호가 됐다. 부호와 특정 원리. 115번 갑니다.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해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또 나왔네요.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표지 표차가 줄어든다. 120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세 가지죠. 먹이가 있죠. 무조건 자극. 또 무조건 반응. 침을 흘리죠. 앞에 벨수를 치죠. 이건 뭐예요? 조건 자극이죠. 그러면 조건 형성이 일어나려면 먹이보다는 조건 자극이 먼저 일어나야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에 선행하는 경우에 조건 형성이 더 웃기지 마라. 조건 자극이 먼저 일어나야 조건 형성이 일어나죠. 정답 2번이다. 나머지는 볼수록 헷갈려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머지 보면 볼수록 또 헷갈려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고 왜 옳지 않은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시험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파이널 강의 듣는 거 여러분 시간 오래 안 걸 겁니다. 어차피 기주에서 다 공부했던 거 과목별로 핵심 액기시 나오는 출제 빈도가 많은 걸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하루에도 3번 이상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럼 합격이죠.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파이널 위주, 기출무제 위주, 기본서는 2번 훑어보기. 이 3가지를 반복하시면요. 전국 수석으로 합격할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합격 수입 준비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